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인데 간단하게 브리핑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상당 있게 총선이 국힘당이 조금 판세가 약간 불리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판세 분석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실제로 이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얼마나 참가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발표. 이렇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뭐 28%다 29%다. 그렇게 발표하면 그걸로 이제 발표한 것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10명이 왔는지 소명이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25명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25명을 발표해버리지 않습니까? 총선 판세라는 것도 지금 언론 지상에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동안 기획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냥 판세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판세를 계속 이렇게 내는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선거 결과를 대부분 그런 투표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에 임박하기까지 그렇게 이제 판을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또 언론들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판세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보시게 되면 유리한 지역이든 유리하지 않은 지역이든 간에 서울은 대부분 만 표 이상 정도를 선거구마다 투입했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 정도의 표를 넣어줬고 그거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6.7% 정도의 표를 집어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6.7% 정도가 되면 대개 만 표 이상 정도가 선거구마다 투입이 된 거거든요 당연히 수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표를 공짜로 얻는 그런 후보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세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것이 이제 기준점이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장식품하고 같은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겨야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총선을 기획하는 자들이 이번에 한 6.7% 정도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집어내야겠다 아니면 강석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한 7.8%를 집어넣어야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집어넣더라도 아무도 그걸 검증할 수가 없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모두 다 셀 수 없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횟감고기처럼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그 판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제 조금 유화정책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뭐 윤 대통령이 일단 이 선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고칠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순간 그 이후에 게임의 성패는 대부분 결정이 된 거죠. 지난 이틀 동안 제야 H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리해서 보내준 것이 일곱 번째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조사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시도지사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보고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다른 공직선거하고 달리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그동안 만져온 사람들이 바짝 쫄았다는 것이 선거 데이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조작값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거가 현저하게 낮아진 선거가 역대 선거 가운데서도 가장 그래도 손을 많이 안 댄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처음 치루진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보통 많은 시민들은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신문의 판세 분석을 관심을 가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마취를 시키는 거죠. 의사로 따지게 되면 마취과 의사하고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순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시든 않든 간에 지난 4년간에 거의 박사학위에 준할 정도로 전력을 기울여서 이 선거 문제를 다뤄온 사람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완전히 선거에 관한 가두리 양식장의 핵감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제 이준석 씨가 완전히 그냥 외면을 당하네요. 1등 업체 1등 후보하고 31% 정도 격차가 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일방적인 게임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런 방송을 제가 한 번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학위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제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하버드대학을 나왔는데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의 학위 위조에 대한 그런 의욕이 제기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불쾌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A대학을 나왔는데 사람들이 A대학을 나오지 않아 또 공격하게 되면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그러면 공격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하버드의 사무처 레지스터 오버 오피서 이런 데 여러분 연락을 해 가지고 학위 정서 외에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정빙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학위증이 상당히 이렇게 좀 멋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양피지를 그 비싼 양피지를 써 가지고 학위 정서를 하나 별도로 본인이 신청하면 몇백 불을 내고 여러분 그거를 원본을 받죠. 대개 학위 정서들은 조렵생들이 가난하더라도 부모들이 대개 돈을 주고 사죠. 그래 가지고 액자에 집어넣어 가지고 집에 한 군데 보관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꼭 그 여러분들 본인이 공개한 그 학위 정 외에 그렇게 액자 같은 데 들어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사진도 찍고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옹호해야 되는데 그런 옹호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문제를 들여다보신 분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조금 더 명쾌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과대학 협의회의 회장단들을 만난 다음에 대통령실에 이제 지금 의사정원 학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강경책을 조금 더 유보해달라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아마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칼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칼을 마구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칼을 잘못 쓰면 그 칼이 자기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해서 특정 집단을 그렇게 완전히 코나에 몰아넣어 가지고 그냥 패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초강경책을 거두드리고 이 천명저럼들 입학정원 학대에 대한 부분들도 협의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바꾸고 세상에 여러분도 아무리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한 해의 여러분 정원의 65%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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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고 만정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의사수가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해의 65% 정원을 늘리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선거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 후반부에서는 이 은퇴 준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산을 좀 늘리는 방법들에 대한 그런 내용도 오늘 좀 실용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